셜롬!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아멘! 정말로 축복된 말씀이 필리포서 4장 4절로 9절의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통으로 된 한 말씀이 소망이 되는데 그 안에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말씀대로 기도한대로 행동하라. 이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닥쳤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쁨과 소망을 가질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참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직장을 가지신 분, 가정을 섬기시는 분, 자녀를 양육하신 분, 미혼인 사람들, 기혼인 사람들, 청년들, 노년들, 많은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합니다. 목표가 있지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참 놀라운 기쁨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주는 기쁨들은 유한하군, 유한하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금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때는 고통도 있고 목표만을 보고 가는데 막상 목표를 얻게 되게 되면 또 다른 목표를 얻어야 되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고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을 찾는 데 목표가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우리가 쉼없이 노력해도 결코 손해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어느 것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서는 기쁨이 너무나 많죠. 오늘은 벌써는 금요일 저녁이고 아마 한국은 토요일 아침인 것입니다. 시내 나가보게 되면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정말 세상에 달콤한 유혹, 기뻐함을 유기해서 호랑방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깨어나게 되면 두통과 함께 많은 골칫거리를 하고 실수한 것을 보고 부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쁨을 위해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빠라. 하나님 안에서 일단은 기뻐하십시오. 한 주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울고 원망하고 답답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은 결코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줄까요? 사단 마귀가 주죠.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조목조목 청구서처럼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기뻐하는 마음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중에 있는 것을 알고 더욱더 선한 것으로 예비하시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도록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면적인 문제를 통해서 계속 보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쁘다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면 우선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때 응답받았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자동차를 샀습니다. 승진했습니다. 물질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얻었습니다. 기쁘죠. 정말 기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쁜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또 만만찬한 노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질의 세계를 얻는 것은 유한한 기쁨이고 또한 영적인 파워, 귀신을 쫓아내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 세계만 알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귀신의 간섭과 장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혼합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럽히는 영적인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인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갖는 대단한 축복된 능력인 것입니다. 우쭐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부응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너희의 이름이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장 먼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가장 기쁜 것이 없습니다. 천하를 다 얻었는데 건강을 잃으면 아이는 거잖아요. 그 많은 물질을 갖고서 갑자기 내일 모레 죽는다고 하면 그 많은 물질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다 호의호식하고 다 누려도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여기서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 그거는 세상에 보이는 유한한 물질보다도 한 단계 더 큰 것을 얻었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큰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순서와 도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것만으로도 일평생 동안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는 못하죠. 그거는 뒤 저 먼 순서에 내 앞에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제일 먼저 챙기죠.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의 심중이 작은 밴댕스처럼 아주 유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것, 내 가족, 내 식구, 내 피로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융통성 있는 마음을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 인생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이름이 생명체계 됐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관용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정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이고 불신자고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믿어서 사도바울처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하진... 우리도 예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불신자였어요. 또한 조금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다고 우쭐할 필요 없습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더 잘날 수 있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이 세 집안의 말세 커서 하인과 한 사람처럼 취급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상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쓰시면 질그릇이 금그릇보다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되면 마음도 심정도 환경도 하나님을 바라볼고 용서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하시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수들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야곱에서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에게 들면 먼저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샬롬, 화평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관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망각드리고 있습니다. 성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생명체계에 드는 것은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 힘과 능력과 재물이나 명예나 전통으로 절대 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거룩해졌는데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일평생 감사합니다. 작은 목자도 이것이 감사해서 목회자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더라고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것 제가 거룩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화평이 용서하고 배려하고 환영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하늘을 먼저 보십시오. 현재 땅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면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셨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루 더 키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염려해서 통장의 잔고가 1원 2원 는다면 밤새도록 끙끙 앓겠습니다. 절대 늘지 않고 오히려 충만 날 겁니다.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계속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농반, 진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민한 머리로 고민해서 5분 이상 고민했을 때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잔례, 여러분의 연구, 여러분의 자녀들 내 품에 있지만 내 품대로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맡기십시오. 맡기면서 할 것이 뭡니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고 처절하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합니다. 그런데 정지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하면 서운할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줍니까? 원망이죠. 예전에 아주 청년 때 새벽 기도를 갔는데 교회의 유명한 집사 한 분이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정말 그 사람 인품이 좋은 줄 알았는데 옆에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한 모습을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내 허물 보기도 바쁜 시간에 어떻게 남을 정지합니까? 그냥 감사하십시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하고 동역자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미래가 필요합니다. 압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당장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환숨이 나올 겁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 나는 안 될 거야. 젊은이들 많이 쓰는 것 이번 생에는 망했어라는 그런 얘기하는 거 누가 시키겠습니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이번 생에 망하는 걸 어떻게 자기가 알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거 이번에는 내가 너무나 힘들거렸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쟤는 왜 이걸 못해? 왜 쟤는 저걸 못해? 남의 집에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못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자녀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윗의 이 믿음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것도 있지만 우리와 똑같이 간사한 모습도 부족한 모습도 범죄한 모습도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처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진실과 공의로 세상은 응답하더라도 변칙적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응답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참되게 공의롭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시고 간구하시면 돼요. 맡기는 게 좋습니다. 이 맡긴다는 뜻은 그냥 들대로 들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맡긴다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오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근하겠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도 나의 부족함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없는데 너무 힘들 때 나보다 더 나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탄식하실까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미래를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의심하거든요.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변명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귀를 듣고서 그것이 하나님 음성처럼 합류하면서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 평안이 혼자만의 평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는 평안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일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교회, 이웃까지도 함께 평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피스가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기도할 게 많던데 그런데 기도가 평안한 가운데서 지금 말할 수 없는 천지개벽처럼 천둥치고 바람친다 할지라도 가위세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지금 주변 환경은 정말 펄럭버릅거리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능력을 다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평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망했다, 넘어졌다, 실패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을 내가 인용한 거예요. 왜 남의 가치관은 남의 주장을 여러분 삶의 인생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망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거칠고 답답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역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 가지를 줬는데 한두 가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불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를 가져라도 내가 예수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만족합니다는 고백이 오히려 감사가 터져나오는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숭부하거나 빈곤하더나 나는 일체에 만족하느라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평생 가난하거든 혼자 살건 내가 힘들고 아프고 병들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감사합니다는 그 믿음대로 나가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뺏고 믿음 하나만 둘 그런 선교사적 선교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것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미 새가 새끼들을 품듯이 믿음이 좋으면 그냥 놔둬도 하나님 안에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나가겠죠. 그러나 다 부르시고 우리를 굳건하시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악한 자에서 사람일 수 있고 영적인 존재일 수 있고 세상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오늘 세상의 유혹에 가는 그 기쁨을 위해서 세상의 유혹에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은 지금 악한 자에게서 지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만을 아는 것이 기쁘다고 그렇게 알았다면 우리는 행동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삶이 첫 번째 경건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현대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을 많이 얻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얻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라고 그러죠. 능력 가진 사람은 무죄가 되고 그것이 없으면 유지가 되는 그런 생활이 됐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심정적으로 경건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이 뭔지를 알고 노력하고 학문자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모습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을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으면 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와 성들과 그리고 칭찬받을만 나누면서 생각하며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부약에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구별하는 동안 이 구별은 바리세인과 똑같죠. 바리세인의 원래 뜻은 좋은 뜻입니다. 그들이 신앙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구별된 건 뭡니까? 세상과 나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 우리는 부족해서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러나 구별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빨리 오든 늦게 오든 더디 오든 갓난하게 오든 부유하게 오든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실천할 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삼긴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참 많이 묻습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함께하십니까? 그럴 때 평안합니다. 샬롬하고 외칠 수 있으면 그는 보고 듣고 본 바를 삶 속에서 행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 평안이 있지 머릿속에 쌓아두게 되면 평안이 없습니다.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실천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놀랍게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은 도를 행하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왁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오늘 말씀은 뭡니까? 범사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것이 많아요. 성경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이 문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세상으로 다른 박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형통하면요. 사람은 참 연약하고 간사해서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해요.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외롭게 됐을 때 공역자의 중요성을 알고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물질의 중요성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많은 것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야곱아사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많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천하십시오. 한순간에 큰 믿음을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관계적으로 감사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의 삶이 내 삶에 우선되는 모습을 실천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돼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할 것들이 무수하게 우리 삶에 많다는 것입니다. 무수하게 우리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은 다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은 나를 안 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뻐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간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주시를 믿고 암대하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부족한 거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거 있습니다. 우리들의 답답하고 때로는 범죄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힘으로 고치고 새롭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체계 기록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한 것과 능력이나 배경이 아닌 천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 염려보다는 오히려 찬양을 기뻐하고 우리 간용을 우리의 선행을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알도록 허락해 주셔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띈 신념으로 세상 밖에서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을 소개해서 함께 천국 대열에 함께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